뒷부분 보시면 유타운 사법은 재정비법 1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합검원법 1개 나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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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나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정기사법 2개 나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설물법 보겠습니다. 시설물, 큰 위험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첫번째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1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고도의 위험한 시설물인데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탄생될 때부터의 법정입니다. 법정 1종, 2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종, 2종이 나누어서 포함이 딱 되게 되어져있다. 이 종류 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보시면 첫번째 1종입니다. 1종 보시면 청소가 21청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이거나 5만 이상은 1종이면 포함되겠죠. 21청과 연면적 합계 5만 이상이 포함됩니다. 철도기점, 철도역 면적이 3만 이상일 때 1종이 포함됩니다. 철도역 3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사가 1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21청 이상, 또 5만 이상, 철도역사시설 3만 이상, 또 지하사, 도상가 1만 이상일 때 다 1종에 포함됩니다. 또 관람장도 3만 이상일 때 1종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아파트죠. 아파트는 16청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일종은 없습니다. 전부 다 16청 이상일 때 2종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말고 기타 건물들 16청 이상이거나 3만 이상일 때 2종에 포함됩니다. 1종 외의 철도역사, 철도역사 2종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물의 규모가 작으면 2종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전시장 5천 이상일 때 2종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사관은 5천 이상일 때 2종에 포함됩니다. 1만과 5천 이상일 때 2종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 할지라도 해당 건물의 주체입니다. 해당 건물에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신청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1종, 2종 포함됩니다. 또 신청이 없어도 행정청이 직권입니다. 직권은 2종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1종, 2종도 있고요. 직권은 신청 안해도 2종에 포함을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정이든 신청이든 직권이든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은 안전점검, 안전관리,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신청에 의한 1, 2종, 직권 2종, 법정 1종이 있다. 법정은 반드시 이 내용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용어들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용어정이 안전점검 나왔죠. 보세요. 경험과 기술과 같은 자가 유관이나 기구를 통해서 검사해서 내재되어진 위험을 파악한다. 경험과 기술과 같은 자가 유관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내재되어진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안전점검입니다. 밑에 봅니다. 파악되어진 그 점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 보강 방법도 제시한다.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은 파악되어진 위험에 대해서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이다.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입니다. 치진재해택부에서 치진에 대해서 견딜 능력을 평가한다. 바로 이 시 내신 성능 평가입니다. 치진에 대해서 견딜 능력을 평가한다. 내재성능 평가가 나옵니다. 또 왕궁된 시 남들 일상적으로 유지 보수한다는 말은 유지관리입니다. 용어들 정의도 이 시험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 기본기간을 세웁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당 시설물들 관리주체들입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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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매년, 2월, 15일까지 했어요. 매년 해당 시설물들 관리기획입니다. 관리기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001대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지 시 도한테 이것을 2월 15일까지 제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은 시군 국정장한테 2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받으면 이때부터 다시 제출을 받으면 15일 안에 시군은 시 도한테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중앙행정기관장이란 시 도는 다시 15일 안에 이것을 국정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시군군은 민간주체의 계획대로 하는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계속 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편에 빡상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지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은 안전점검입니다. 1종 2종의 포함이 되어지면요. 이것들은 안전점검을 해당 관리처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리처가 직접 점검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렇게 하든지 또는 위탁을 위해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보시면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나오고 유지관리 업자한테 위탁을 하게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정금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긴급정금이 있어요. 긴급정금도 있고요. 또 정기정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정금이 있다 구분이 되어지죠. 정기는 보시면 이것이 건물정금이 A, B, C입니다. A, B, C등급일 때는요. 이것이 반개마다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씩 한다. 또 D와 E등급은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밀정금입니다. 정밀정금이죠. 정밀정금도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다.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밑에 1, 2, 3번 딱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런데 4번이죠. 관리처는 직접 하는 경우 외에는요.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유지관리 업자한테 위탁을 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정밀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요. 이것입니다. 정밀 같은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정금일 때는요.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만 맡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있는 부분도 밑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주체가 망했다. 이럴 땐요. 그 하나는 시국과 대신 정금하게 하게 되어 있고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렇게 5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입니다. 각종. 각종 정금 결과가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다. 제품은요. 바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또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또요. 문제될 때. 문제됩니다. 네. 문제가 없어도요. 보세요. 또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일종입니다. 일종은요. 일종은 반드시 어떤 정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요. 일종은요. 사용 승인 1받은 안으로부터 10년. 10년 지나면 이때부터 1년 안에 먼저 한번 실시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입니다. 1년 뒤에 먼저 한번 더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시면요. 건물이 A 등급은요. 6년마다 B, C는요. 5년마다 D는요. 4년마다 계속 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시설안전관리공단한테만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십니다. 그래서 A 보시면요. 정형결과. 뭔가 문제겠다 싶으면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일종 같은 경우는 10년 지나고 1년 안에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 A, B, C, O, D, C마다 실시한다. 딱 되어 있어요. 정밀진단 이것은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공단만이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고요. 1종 중에서 어떤 것은 또 공단만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실시할 때 보시면 전문기관과 공단은 다른 기관과 같이 공동실시를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요. 정밀안전진단 실시할 때 보시면 내신성능평가가 이때 포함돼서 실시할 때 내신성능평가를 포함하는 것은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포함시킨다.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일로부터 20년 전에 내신성능평가를 받지 않게 했으면 또 실시하게 해야 한다. 업무상용으로 바뀌어 버린다. 딱 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각종 어떤 진단과 정금의 대가는요. 공단이 정해서 국장에게 승인받아서 결정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이 진단비용 승인할 때 기획부와 협의한다. 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보고요.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담은요. 결정이 된다.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하자담보청기관 안에 시공자가 책임사유 때문에 실시할 때는 그 시공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또 한다라는 부분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가주결력자 공단 등은요. 이 점검에 대한 업무를 하도급 할 수가 없어요. 하도급 할 수가 없지만 총 2억 금액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안에서 한 번만 하도급도 할 수 있다라는 또 다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그 부분입니다. 정밀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할 때 보시면 시설물들 등급을 A, B, C, D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자 10번에 등급입니다. A 등급 우수입니다. B, C, B가 양호입니다. C가 보통, D가 미흡, E가 불량인데 보시면 우수는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는요. 양호는 뭐냐. 아주 주요하고 보조부적의 경맹 결함이 있다. B 등급 C입니다. C는요. 주요 부족의 경맹 결함, C입니다. 그 다음에 D는요. 주요 부족의 경맹 결함, D입니다. 주요 부족의 경맹 결함, D입니다. 주요 부족의 경맹 결함, D입니다. 주요 부족의 경맹 결함, E. 그래서 A, B, C, D, E도 봐주세요.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관리처는 정금을 직접 실시하면 실적 결과 1년부터 30년간 실적을 국장한테 대출을 보과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 편은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상황이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7번 보십니다. 안전지금 디지털 조치상 딱 나있죠.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 그 판에서 5번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5번이에요. 1번 봅니다. 안전과 정밀 진단 실제는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결과 속에서 중단 기능이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시구관수도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시고 3번 넘어가십니다. 4번 보세요. 4번. 관리처는요. 실물에 발생된 기능을 방치할 때 위험이 있다고 확인 딱 되어지면요. 일단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항을 통보하고 이것을 공고한다. 딱 되어있죠. 5번입니다. 중대결환 사항을 통보를 받으면요. 2년 안에 보수공사에 착수게 됩니다. 또 착수했으면 3년에 완료하게 되어있다.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5번, 1번, 4번, 5번 이것을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8번 사항은요. 이거 주관식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난사항 시속히 수집 전파를 목적에 의해서 정보 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의 흔계는 바로 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주관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9번 사항은 통과를 하시고요. 10번, 중점 10번 봅니다. 시설물들은요. 유지관리 하는 데 이것은요. 국가를 직접 하든지 업자한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전문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권리체는요. 시설물 보수, 부강 등 사용자에 관한 조치 실적과 기타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년에 국가한테 실적을 제출한다. 딱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권리체는 하자담보 책임기한 내에는요. 시공자한테 유지관리 하게 할 수 있다. 3번 전문도 다 보시고요. 원래 직접 하든지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원칙인데 담보 책임기한 안에 있으면 시공자한테 맡길 수 있다. 그런 것이 3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당연히 비용 나면 항상 해당 주체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보시고요. 또 6번 갑니다. 6번.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긴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붕괴 등이 되거나 또요.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실물 피해라든지 또 사망자 중 3명 이상 또요. 사상자 실명 이상 공공원 주무장관과 시도한 때 또요. 민간은 시공군한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6번 상소 보세요. 붕괴되거나 재시공 정도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 또요. 사망 실종 3명 사상자 10명 이상 일대 보시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7번입니다. 이 6번 이상의 규모가 피해가 발생이 되어진 시절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실물관리 중앙실물사고조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지방장들은 그냥 중앙자 빼고 실물사고조사위원의 구성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1번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파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시험에 두 개가 나옵니다. 주간식과 한 개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일단 1번 문제는 다 풀어보십시오. 풀 수 있는 거니까 다 했던 문장에서 다 나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2번입니다. 2번.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보시면 바로 답은 2번 되겠네요. 공동태는요. 16층 이상일 때 다 일종에 놓고 2종에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고요. 2번입니다. 면적 5만 이상일 때 다 일종에 포함되겠죠. 2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가 21층 이상일 때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짐은 엑스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간은 1만자금 대상이죠. 4번은 엑스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역사는요. 3만자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5번 더 엑스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요시갈리 기본계. 국장이 어느 마다 세운다죠. 2번입니다. 오늘마다 세운다. 국장이 세운다. 자 3번째부터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째부터 시험에 4번째부터 나온 적이 있는 그런 어떤 문제죠. 자 관리주체는 매년요. 관리기를 세워서 수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 2번입니다. 항상요. 모든 계획들은요. 2월 15일까지 세워서 이제 보고를 한다. 그래서 2번째부터 바로 엑스네요. 그래서 2월 15일까지 세웁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민간주체는요. 항상 시 도시사가 아니고 시 군구한테 보고합니다. 그래서 3번째부터 엑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받으면 다시 상업기간에 15일 안에 엑스로 올립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여기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4번째부터 엑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 군구는 민간주체의 그것들 1년에 한 번 이상시 관리계획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엑스가 되겠습니다. 4번째부터 잘 봐주시고요. 4번 문제.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안전정금이죠. 오늘 것은 무엇이냐. 안전정금은요. 정기정밀 긴급이 있죠. 정기정밀 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아니고 긴급입니다. 그래서 1번째부터 엑스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민간주체가 부득이 할 때에는요. 관한 시 군구가 대신 실시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시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번째부터 만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전기등급은요. 보시면 이것은 건축물이죠. 건축물 A, B, C 등급은 보시면 이것이 방길마다 한 번씩이죠. 한 번씩이고. 그 다음은 D, E는 1년에 3번이 나오니까. 3번째부터 엑스입니다. 대가는요. 우리 공단이 승인받아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공단이 정하는데 국제관자 승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째부터 엑스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전성능평가를 포함시키죠. 5번째부터 엑스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정기점검은 반기에 1이 이상한다. 그 당시에 나올 때는 이것이 맞는 문장이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나올 때는요. 지금은 A, B, C는 반기에 1이 바뀌었지만요. 그 당시는 전부 다 반기에 1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엑스지만 그때는 맞습니다. 공동주택은요. 주택법에 따라서 적응받으니까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1번째부터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안전진단 전문가 공단이 다르게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맞네요. 3번입니다. 보시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하는 측면은요.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할 수가 있다.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3번째면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완공되는 10년 지나면 일종은 이제 그때부터 1년 안에 먼저 실시하고 계속자 6고사마다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째부터 맞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가 지공자 책임이 될 사유 때문에 진단시설된 비용을 신축시공자가 부담한다. 5번째부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같은 문제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번 문제도 잘 보세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건 필요없는 사항이고 2번 보세요. 점검의 대가죠. 이건 공단이 정한다. 딱 되어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에 국장이 승인 받는다. 승인 받는다. 승인 받는다. 국장이 협의한다고 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이요. 3번입니다. 원래 이 점검 업무는 하도급 할 수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인데 4번입니다. 하도급 할 수 있을 때에도 또 총독금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기술 필요할 때 1회에 대해서 하도급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지문 맞습니다. 맞고요. 하도급 하면 그 계약 체결 한 남부터 10일 안에 통보도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다 통치라고 보시죠.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치면요. 자 5번 가치면 이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요.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한다. X입니다. 시도한테 진단전문기관 등록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시도한테 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등급기준 A등급 1번 문제 없습니다. B등급이죠. 주요부제 아니죠. 보조부제 보조부제 경미한 하자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2번 X네요. B등급은요. 보조부제 경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X 3번 C는요. 주요부제 경미 C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는요. 주요부제 경미 맞습니다. D는 주요부제 경미 맞습니다. 등급기준이 B번이 틀렸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10번입니다. 출근에서는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보시면 1번에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 보조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인원에 착수한다. 착수했으면 3내에 완성한다. 그래서 1번 전문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시, 도, 시, 사 딱 되어있죠. 이건요. 시군구청장 민간주체 딱 나면 항상 시군구 민간주체가 딱 나면 항상 시군구가 딱 나와야 됩니다. 시소가 아닙니다. 민간관리주체 딱 나면 시군구청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전문 X입니다. 민간주체는 시군구와 바로 직직통화지수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전문 X 되겠네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업무들 유절리 업무들 직업 같은지 업자한테 맡긴다. 그래서 3번 전문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담보 청약 안의 일자는 시군구한테 맡길 수 있다. 해서 3번 전문 맞습니다. 다음이요. 신문에서 각 부분의 하자가 다를 때는 가장 긴 하자 책임기를 말한다. 해서 5번 전문 맞습니다. 다 문장을 보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11번 X 가지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보십니다. 자 유지관리 병이 쭉 나와 있죠. 민간주체가 딱 나면 항상 민간 나면 시군구한테 바로 보내면 그 시에서 쫙 올라간다. 해서 큰 문제 없이 그 문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문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3번 전문 또 항상 비용하면 원래 원칙은 에코컬트보다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 에코컬트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업자한테 가지고 있다. 이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5번 보시면 중대한 송개가 발생되어서 공중에게 위험이 발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그것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되어오시면 비용하지 도통하지 안되고 징역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중대한 송개 발생이 되어서 이제 업무수행 불이행 때문에 중대한 송개 발생이 되어서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할 때는요. 이건 처벌합니다. 과태라인거 징역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지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행위처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5번째로 엑셋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2번입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민간주체 딱 항상 민간주체가 이제 각종 사용제한 등 조치를 했을 때 먼저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체가 2번입니다. 증금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관할 시금과 대신 증금을 해주고 나서 비용 부담을 시킨다. 2번째로 맞습니다. 종류 정기정밀 긴급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는요. 안전공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째면 X입니다. 시세문에 대한 평가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이 예언이 될 수 있다. 4번째면 X 아 아닌데 요 문제가 요 문제가 요 문제가 요 문제가 요 문제가 아 5번입니다. 형벌이죠. 형벌. 형벌 받으면요 같은 처벌인데 중대하면 행벌이고요. 그러면 형벌이 같은 처벌이니까 행벌을 부과할 수 있으면 따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징용모라도 과태로는요. 같은 처벌이기 때문에 부과를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번째면 X입니다. X인데 옥세인데요. 그 다음에 X인데 그래서 예 그래서 X입니다. X고 이제 4번도 X입니다. X 그 다음에 3번이 맞죠.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2번은요. 하게 할 수 없다. 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3번입니다. 민간조차가 제한조치한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을 관할 시국한테 보고하면 관할 시국과 공고한다. 그래서 1번 또 X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3번이고 다 1, 2, 4, 5번이 X 되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안 보고 봤네요. 그래서 1번도 1번 더 봅니다. 민간조차가 각종 제한조치하고 나서 이 사실을 관할 시국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관할 시국과 공고한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에 보시면 정금에 더는 비용에 대해서 관할 시국과 대신해 주면 그 비용은 부당케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2번 X가 되겠고요. 3번째 문은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시설공단에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X 되겠고요. 5번 보시면 형벌 부과하면 과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제금으로라도 같은 형벌선상에 있는 바로 징역과 벌금 같은 평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5번지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딱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바로 이제 승강기 있을 뿐이 딱 나옵니다. 보시고요. 이것도 용어적이 나오죠. 처음에 화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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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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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는 요청하면 부품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2일안에 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3번입니다. 제조업자는 양수인한테 품질버전소와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합니다. 품질버전기가 3년이 되었고요. 사용설명서대로 쓴에도 불구하고도 발생한 하자가 있으면 공채로 증가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공유안전자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 또 있습니다. 3번입니다. 승강기에 대해서 보수업자적 유지율을 없자 이것도 시도한다고 합니다. 변경상에 30일날 변경중화하고요. 피폐업 휴업 재기업하면 30일날 신고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시면 자본금 1억원과 권리태수에 따른 인력과 설비를 부품해야 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 수는 보험에 가입하는데 등록하고 나서 등록을 발급받으면 30일날 보험가입한다 라고 되었고요. 이 보험 가입한 서류를 이제 사본을 주사한테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30일 그 이전에 어떤 건물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서 사본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험금액이 4권당 2억원, 1년당 2억원, 연간 4억원짜리 보험 이상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 표준 유지관리비를 공개하고 또 계약서를 이제 고시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안내차가 이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6번입니다. 이것도 하드급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천체 업무에 100번에 50과 자체 등의 3번에까지 3인 동의받으면 하드급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 또 6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유지관리 품질 우수업자 선정해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사항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합니다. 승강기 업자의 유지관리 업자의 사용 사업 정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름에 의해서 1,000원까지의 과징은 부과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편입니다. 검사의 종료 완성 수시 정의가 있죠. 완성을 설치한 다음에 최초의 반응을 살고. 수시는요. 어떤 내용의 어떤 방법을 바꾸었을 때 수시 검사입니다. 정기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이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권자도 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검사를 한다. 여러분들 관심할 때 배우신 내용들은 안전처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검사에 합격을 못한다. 운영을 못합니다. 또 운영하려면 다시 해당 검사를 받고 합격해야 됩니다. 그것도 접할 표적이 나와 있고요. 정기검사 기간이죠. 유효기간은요.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그 다음날부터 1년 안에 한다. 원칙인데요. 최초는 이제 완성 검사를 1년 안에 한다. 근데 안전인증을 받으면 2년 안에 한다. 이런 부분 다 아시는 상황일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연기해서 받으면 그 검사 유효기간은요.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한다. 연기해서 받으면 연기한 그 날짜부터 1년에 받으면 된다. 3번입니다. 수시나 정밀 검사를 받을 때 이는요. 그 수시나 정기검사 받은 그 날부터 1년 안에까지 연장이 되어집니다. 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또 모든 검사 영지사유가 밑에 쭉 나와 있죠. 보시고요. 면접입니다. 면접 보시면 안전인증 받으면 완성과 수시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요. 정밀안전검사 받으면 그 받을 년도에 바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째로 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밀안검사죠. 이것은요. 각종 검사 했는데 뭔가 애매할 때 이것을 받습니다. 또요. 중대한 사고 발생한 상황일 때 이것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사고 없이도 15년 하루면 이것을 받게 되어있다. 딱 되어있죠. 효과입니다. 정밀검사에 받지 않고 또요. 합격 못하지만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하려면 이 검사를 다시 받거나 또는요. 교체 등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6번입니다. 승강기 안정관리자를 스님을 하죠.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승강기 안정을 스님을 하면 또 직접할 때도 3개월 뒤에 공사한테 그 사실 통보하게 되어있다. 됐고요. 스님을 하면 그 다음 3개월 뒤에 교육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시고요. 2번짜문. 교육기간 하루에 8시간씩 또 3년 주기로 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3번짜문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7번입니다. 7번. 중대 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으십니다. 중대 고작은 3일 날이에요. 그래서 관리원장한테 알게 되어있다. 되고요. 통보 받은 관리원장은 그 사실을 가지고 사고 조사. 사고 현황보고서를 안정체한테도요. 사고조사 판정위원회에 보하게 되어있다. 딱 되어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 번입니다. 관리원장은 사고 조사만 줄 수 있고 안정체는요. 사고조사 판정위원회에 보게 되어있다. 3번짜문이 되어있다. 나와있으니까 이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오는 편이죠. 차차증금을 실시한다 하고요. 결과를 양호 주의수리바람 기무수로 구분해서 기록을 2년간 보관한다. 딱 되어있습니다. 또요. 자체증금을 통해서도 뭔가 하자가 발생이 될 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때까지는 유지관리 할 때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 딱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에 합격을 못한 상황이 운행을 못하니까 자체증금 필요가 없다. 또 검사가 연기되어도 점검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되어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직접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 업자한테 대행투록 많이 하고 있겠죠. 대행할 수 있다. 딱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제 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 등이 있으면요.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럼 시도해서 그 사실에 해소사유가 될 때까지 이제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문제 가겠습니다. 301번 문제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문제 가겠습니다. 1번 승강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딱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승객용이죠. term8는 화물용 성경이 소형 화물용 300km 이하여 소형 화물 화물용 성경입니다. 그래서 1번은 승용이 아닙니다. 바로 1번 x였죠. 자본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term8는 바로 화물용 성경이 아니다. 이런 부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2번 가시면 검사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산 선박 그 다음에 영국개발용 등이 있는데 항공기는 여기 해당이 안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품질보정기간 3장 맞습니다. 또요 2번 보시면 당연히 부품 보기관도 포함되게 되어있다. 큰 문제가 없이 맞습니다. 또요 3번입니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각종 어떤 보수예금 부품 제공 요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번은 맞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2일안에 영한다. 4번 또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정상적 상황에다 불구하고 또 이제 발생한 고장일 때는요. 무상정비죠. 무상. 실비가 아니고 무상으로 정비해줍니다. 공짜로 해줍니다. 5번 되면 X가 되겠네요. 실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리업자에 대한 설명이 저런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있습니다. 관리업자 할 때 바로 일반 X네요. 항상 업자의 등록담을 다 시도한 대등록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네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또 할 때 보시면 자본금은 1억 원이 필요해요.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3억 원이 아니네요. X입니다. 등록이 취소되어지면요. 등록 취소되어지면 이제 5년 안에 대등록을 할 수 없다. 가 아니죠. 보시면 이것이 등록 취소 사유는 이제 보시면 2년이죠. 2년. 등록 취소 2년 안에 제사업을 못한다. 2년 제한 맞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관리업자는 관리업을 시작해서 계약체결이 아니죠. 4번 지금 답이 4번 되어있네요. 4번 되어있는 아닙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아니고 뭡니까 등록증 발급일부터 30일이 되죠. 답은 4번 X입니다. 등록증 발급을 받은 날부터 30일에 보험가입한다. 4번 이 문제는 답이 없네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이제 표준 유지관리기 계약서를 정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권고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5번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없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은 무엇입니까?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승강기 유지기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이건 임의보험이 아니죠. 반드시 가입하는 바로 업무보험입니다. 제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보험입니다. 아닙니다. 업무보험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자 보시면요. 시도지사가 부정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6개월 이내에 어떤 기간을 딱 정해서 보시면 이제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거짓 부정나면 대부분 다 필수 필수 말소사유죠. 거짓 부정나면 당신들 말소사삽 취소 하여야 한다. 필수 말소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거짓나면 대부분 다 필수 필수 말소사유가 포함되니까 2번 합격하지 못한 상황이 임시 운행 이런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몰라도 임시 운행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를 하면 연기석이 없어지면 5일에 감사받는다. 4번 질문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강기가 직접 관리할 때는 안전관리를 둘 필요가 없죠. 직접 관리할 때는 안전관리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 X고 5번 질문은 4번이 맞고 5번 질문은 X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과 취소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설치한 자는요. 설치하고 나서 신고합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요. 승강기 중압중앙을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표준관리비와 관리계약을 사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하도급 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맞네요. 근데 전체 업무에 바로 2분의 1 또요. 자체 업무에 3분의 2까지 3명 동의하면 하도급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X네요. 유지관리 전체 업무에서 2분의 1이고 자체 업무에 3분의 2까지 하도급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검사의 종류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완성 정기 수치가 있다. 맞습니다. 또 검사는요. 검사 권장은 국민안전체가 검사 권장이죠. 바로 7번에 2번에 X네요. 검사 나면 국민안전첩 장관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된 X고요. 정기유기관 직전 정기유기관 완료될 단어 틀린다. 맞습니다. 맞고요. 측면 안전검사를 받은 또 받을 거에는요. 해당돼 정기 수치 밀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안전 인증 받으면 완승과 수치 일부를 밀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8번입니다. 검사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1번 바로 X네요. 승강기는 항상요. 국민안전체각 검사니까 저는 통상부 아니죠. 전기유기만 해도 승강기는 아닙니다. 1번 X네요. 바로 1번 X네요. 최초 전기는요. 완승검사 1년 안에 받는다. 해서 맞습니다. 또 안전 인증 받으면요. 최초 전기유기만 하면 2년 안에 받는다. 3번 맞고요. 연장에서 가능한다면 연기받은 날부터 1년으로 맞고요. 운행 중단하거나 또 천재치변등이면 검사를 연결할 수도 있다. 당연히 5번 X네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9번 갑니다. 정밀안감사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중대사고 발생되면 정밀감사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방하시면 사고 없어도 설치 후 15년이죠. 15년이 아니고 15년이 지나야 정밀 받죠. 그래서 2번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기할 수도 있다. 3번째면 큰 문제 없이 맞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밀안전처 실시한다는 규정을 통보하게 되어 있고 규정을 또 국민안전처한테 제출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합격증을 발급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승강지에 대해서 사용정지는 시도시지만 검사증은 국민안전처에서 발급한다. 그래서 5번째부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검사 또는 무엇이냐 검사를 연기받으면 그 사유가 없어지고 5일 안에 다시 검사받는다.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받으면 이제 그 완승과 수치의 일부 전부 아니죠. 일부죠. 전부분은 X네요. 그래서 안전인증 받으면 완승과 수치의 일부 문제죠. 2번째면 X가 되겠습니다. 또 3번 가시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그 해 등은 전기와 수치를 통째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에 합격 못하면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그 해당 검사에 다시 합격하거나 또요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4번째부터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처 정관이 합격증관이 발급을 하면 이것을 안팎에 부착한다 해서 5번째부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고요. 11번 넘어가시고 12번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13번을 보십니다. 안전관리자 정책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체가 스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직접 할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1번째면 맞습니다. 그 다음 스님 하면 3개월 내에 그것을 통보한다 해서 소방은 14일인데 이것은 30일이고 3개월 안에 안내관리자 임명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해서 2번째면 X입니다. 3개월 그 다음에 스님 하면 3개월 내에 또다시 교육받게 되어 있다 해서 3번째면 맞습니다. 맞고요. 또 교육기간 5번에 1일 8시간입니다. 3년 주기로 교육받는다 해서 5번째부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14번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자 중대 사고 발생하면 바로 적시 인치접시죠. 중대 고장은 3일 아니고 사고는 이제 인치접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다 해서 1번째면 맞습니다. 또 중대 고장 이것은 3일 안에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다. 2번째면 맞습니다. 3번째면 관리원장은 그 사실을 통보 받으면 이제 보수를 안전치와 사고자 판정위원 등에 보고한다 해서 3번째부터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그 그 그 그 그래서 이번엔 X죠. 중대 사고는 지치접시 중대 고장은 3일 안에 보관이가 이번엔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중대 사고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현장 보존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 구조가 필요할 때는 그 그 그 그 그 그 또 그 그 그 그 그 뭐 그 예상하고 그 기록이죠. 2년 이상 2년간 부관한다. 답은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평가입니다. 자체 점검 설명이죠.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체 점검 결과도 이제 문제가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보수할 때까지 운행 중지죠. 바로 1번 X네요. 임시 운행 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점검의 정보나 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승강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요. 결정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점검은 이제 일단의 자격 요구를 갖추는 자들이 실시할 수 있다. 4번짜부터 맞습니다. 할 때 월 한 번씩 실시한다. 5번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운행 정지 딱 나오면 시 도시사가 정직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끝내시고요. 전기 사업법과 체파 거물법 2개나 왔습니다. 이거 다음 7시 10분 씌웠다가 다시 1시간 동안 풀로 해야 닿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짜치네요. 예.